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고록이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중수부장입니까 아니면 수사팀을 맡았던 이인규 얼굴이 다 익숙하신 분이죠. 그분이 회고록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갑론얼박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특히 한국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람이 혐의를 받고 수사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덮이죠. 그래서 죽음이 미화가 되기도 그렇게 하는데 누가 죽인 건 아니죠. 죽음이란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런 표현부터도 이제 수동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인규 회고록에 나온 내용은 오히려 어떤 부분은 이인규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좀 에둘러서 사실을 약간 이렇게 변화시키는 부분들도 있을 정도로 다 사실인 거죠. 이것은 또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죠. 무슨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뇌물을 받은 거죠.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만 자식들 때문에 이제 뇌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씨 같으신 분은 비교적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치고는 자존감이 좀 강하신 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수치심 이런 부분을 참지 못하고 아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범죄자 낙인 찍고 어디 감히 이게 이제 이재명 민장 당대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이재명 씨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을 사실로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호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인규 회고록에 붕괴했다. 붕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인규 전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장은 일어난 사실 본인이 아는 사실을 기록한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한 것과 관련돼서 검사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 인규 전 중앙지검의 수사부장은 공직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잘 수행한 거고 뭐 그 수사를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피의자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붕괴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 표현을 잘 만들죠. 검사왕국은 뭐가 검사왕국입니까 검사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잖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인의 명예라는 것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작수사를 벌리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책임질 공작수사도 아니고 정치보복도 아니고 그 사건을 덮을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한 겁니다. 저들의 오만에 단호히 붕괴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뭐 자기 또 입장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이잖아요. 뇌물을 받은 것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 당시도 덮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2021년도 11월 8일 날 중앙일보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들춰내가지고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대검 특수부 비망록이라는 그런 연재 시리즈를 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수사 칼날이 향할 때 부인과 딸은 13억 현금 박스 소동을 벌렸다. 현금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사위 한께도 이런 현금이 주어졌고 아들 한께도 현금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미국 허더슨 클럽 미스터리는 비밀의 10년에 영원히 잠기는 뜻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서 검찰의 노무현과 640만 달러 의혹 수사는 일단 멈췄다. 박영차 태강시럽 회장의 돈 40만 달러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의 아파트 허더슨 클럽 400호의 계약금으로 넘어간 사실도 세상의 기억에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그게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2년 1월 말 허더슨 클럽 미스터리를 소환하는 희한한 사건이 불거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이 외하 미발 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허더슨 클럽 구입을 놓고 구매자 노정연이 중도급 13억을 미국의 집주인 경 모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폭로에 따른 것이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640만 달러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사 담당을 하신 분이 윤석열 중수 1과장이네요. 노정연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진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를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의 이런 점으로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2022년도 11월에 다룬 특수부 비망록에는 500만 달러 송금 지시서가 입수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노무현 수사를 도저히 뭉갤 수 없었다는 것이 당시에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의 정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 또 나오네요. 박연차 태강그룹 회장이 프리박이닝을 모른 채 다 여러분들의 횡량을 좀 줄여주는 대신에 다 푼 거죠. 다 푸었는데도 노무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노무현 조사 가운데서 미국의 해외신이 왔다. 집 구매 40만 달러 포착 순간 검사 미국의 집을 산 적이 있나 노무현 그런 사실 없다. 검사 박연차 태강시럽 회장은 미국의 애들 노 근호와 노 정년 집을 산다고 하길래 집값으로 10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 노무현 집에서 빌린 도전이라고 하더라. 퇴임 후 알았다. 뭐 다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돌아가신 분들이 뭐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범죄자지 뭐 범죄자가 아닙니까 죽는다고 이런데 범죄가 다 가려지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로 하고 정치 공세로 살면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사실을 이렇게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처럼 공병원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고 뇌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왜 사실을 사실로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신문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노정연이 계약감 40만 달러 송금 요청하고 계좌번호를 통보하느라 권양숭민이 계좌번호를 정상문이라는 아마 집사 비슷한 신분이 함께 전달했고 계좌번호를 박연차 함께 전달하니까 박연차가 40만 달러를 만들어가서 송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노정연치 않게 제공되고 그래서 이제 집을 판 사람한테 40만 달러 계약금이 지급이 된 겁니다. 자식들이 다 아버지를 죽인 거지 않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부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식들 때문에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이인규 중수부장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청와대에 박연차 전 회장을 불러가지고 두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옆에 앉아 계실 때 부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들 집 사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야당이 정쟁 대상으로 삼으니까 이게 다 확시도도 나오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신 건 아니고 청와대 식사장소에서 권양승 여사가 말씀을 하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이렇게 중앙일보에 실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박연차 회장이 박연차 회장이 좀 선이 굵고 공짜를 안 줬지 않아서 편의를 재임하고 있는 돈을 많이 봐줬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게 나오네요 노정연 씨 남편되는 연철호란 분이죠 그렇게 자식들은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잡아먹은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500만 달러 흘러간 검찰에 가면 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오늘 거듭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연차장 해당도 돌아가셨고 두 분 다 고인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2022년 또 11월 무렵에 중앙일보가 상세하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아니고 주변에 수사팀들 이런 대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밝힌 내용이 상세하게 세상에 이미 공개가 됐고 그것을 야당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정쟁 대상으로 삼으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고 사실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김동준님 박연차 태광시를 배장하고 청와대 식사를 한 달 후에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돈이 입금되지 않자 직접 박연차 회장에게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게 아마 중앙일보의 취재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도 생각하게 되면 좀 마음이 안 됐죠 그 정도로 돌아가실 분들은 아닌데 좀 자존감이 세고 영 뭐 본인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이찬 씨나 다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